021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은 은 설립 이후 다양한 국내외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흐름 속에서도 약 413여 개의 기업에 투자하여 대한민국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펀드 운용 수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함 26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2개 조합을 성공적으로 청산한 경험을 보유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창업투자회사 평가가 실시된 이래 연속하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투명성, 위험관리 등의 우수성을 증명함. 기업개요대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 등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2015년 11월 국민연금공단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어 신규펀드 결성, 안정적인 투자 대원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창업투자사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바 벤처투자 부문에서 양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일부 운영조합 성과보수 선수령 반영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으로 운영조합 피투자업체의 평가이익 반영과 조합지본법이익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영업수익 감소 대시 영업수익 축소에 따른 일반관리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투자조합이용 발생과 영업이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바 기타수지 및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금리 인상에 따른 증권시장 침체가 이어져 단기적인 영업수익 회복은 제한적이나 다양한 기업의 투자 경험을 보유한 바 영업수익 회복이 기대됨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시가총액은 97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25위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상장주식수는 4,800만주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퍼은 10.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2.4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59배 344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7.41%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2번지억원 832억원 35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6번지억원 660억원 282억원입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54%이고 유보율은 615.9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90원보다 1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2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의 종가는 2025원이며 주가가 에이티넘인베스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벤